오 이 크레인이 이 3구 짜리 이걸 지금 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이제 우와 이걸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 안들리나 본데요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게 자세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었는데 저게 지금 자세가 이 차 안 빼도 되겠어? 우와 저걸 떴습니다 힘이 엄청납니다 이거 빼요? 걸릴 것 같은데 야 차 야 차 떨어져 버리면 난리 나분다 이거 야 얘를 떴습니다 지금 엄청난 힘입니다 엄청난 힘 야 이걸 이렇게 지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입니다 뭐든지 이거 군사력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이런거는 야 야 야 야 야 계산합니다. 심히 여기 하루 부르죠. 한 번 부르는데 이게 60만원이예요. 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자 일단 무사히 내려봐요. 내려요. 내려요. 안착 됐습니다.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아직도 지금 옮겨놓고 또 한 개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. 3m, 2m 짜리. 저 기준기 힘 대단합니다.